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고연령 코로나19 감염자의 중증도 전파율이 저연령 감염자보다 높은 사실을 동물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신변종 바이러스 연구센터 최영기 센터장 연구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동물 모델 페렛을 3개 그룹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저연령 페렛이 병원성과 증식성이 낮아 밀접 접촉 간 다른 동물로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연령 페렛의 경우는 증식성이 높아 다른 동물로 전파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그동안 중증을 겪거나 사망한 코로나19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면역학적 변화와 매우 유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